오늘 여캠 참교육 하겠습니다. 여캠 참교육 갑니다. 자 여캠 누구누구세요? 난초 또또 야리복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 파트너 BJ, BJ인트칸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이. 혜위. 상당 300개에요? 아이 제가 이기면 300개입니다. 음. 또 비슷한 범 아니겠습니까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팝이시죠? 아 오케이. 저는 저기 그 아리니씨들. 그 데뷔 있어요 혹시? 저 데뷔이에요. 아 예. 데뷔 언제 됐어요? 저. 이번달이요. 2019년이죠? 저 데뷔 됐습니다. 예. 저는 데뷔 언제 된 줄 아세요? 언제요? 저 2007년에 됐어요. 무려 12년 전에 됐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아 혹시 연세.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연세라니! 아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데뷔하셨길래 좀 연세같이 되시는 거 같아요. 아 이거 아무것도 따라하면 안 돼? 아 오케이 오케이. 얘들아 3천개 빨고 올게. 응 아니야. 4대1이니까 벌써 따라해야 돼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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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아 이건 아니지. 아 이거 아니지. 다 데뷔가 풍선 나는 거라고 원래. 이 사람들이. 아니 그 뭐야. 야 이거 아예 안되네. 오 진짜 너무 아쉽다. 아 나 미사일 맞았어. 잠깐만. 떴어 떴어 떴어. 잠깐만. 나 공격하는 템인데 쓸 수 없네. 아 뭐다. 말아먹었다. 아 안됐다. 아이고. 내가 진짜 안 돼. 아이고. 그렇지. 사들대. 와 나 피겠다. 그렇지. 진짠니. 야 이거 안될 것 같은데. 야 이거 왜 꼬투러 가냐? 지효랑 많이 차이나? 네. 아 이거 아예 그냥 아무 뒤로 없이 가는 것 같은데. 아니 형들. 이거 저쪽이 서로 지금 팀킬해서 그래. 아니 팀킬 안했는데. 팀킬 안했고. 체인저 쓰시면 안 되고. 그냥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. 왜 울어. 알겠어요. 그러면은. 그럼 이렇게 할게요. 그럼. 풍선 떼고. 체인저 쓰고 할게요. 내부리지면 가시죠. 다들 풍선을 쓰시고. 체인저를 쓰지 마세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근데. 그러면은. 내가. 내가 한번 쳐지잖아. 못 따라가. 진짜로. 아니 그.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. 한번 해보시고. 다시 딜을 하시죠. 어떠신가요? 그럼 풍선은 끼고. 체인저 쓰지 마라고. 풍선을 떼고. 체인저를 써라. 아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요 알겠어. 한번 해보시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언니 나 캠피 뚱뚱해서. 잠깐만요. 빨리 안 받는데. 그러니까 좀 다이어트 좀 하세요. 평소에. 아니 죄송한데. 저. 많이 하는 분이에요. 네. 아 네네. 죽여 죽여 죽여. 아 내 아이템인데. 아. 아. 어 뭐야 이거 뭐야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 뭐야. 뭐가 안돼. 뭐야. 아이고. 이게 뭐야. 나 이게 젤이야. 다 어디 갔어. 다 어디 갔어. 타고 있어. 타고 있어 타고 있어. 오케이. 아이고. 아이고. 아 이게 안된다니까 이게. 이게. 아. 아니 뭐 하는 거야. 아. 미안해. 아. 아. 이건 아니야. 아. 아니야. 안 되겠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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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아 aco. 오우. 큰일만ув다. 네. 디디. forens. Too. 안티. 뭐야 이거. 또 다리야. só.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igration. 뭐 오즈. 운대. 안 이어지겠어! 아 근데 쉴드 몇 개야!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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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쉴드 몇 개세요? 이게 맞네 아 안 돼! 오쯔님이 잘한다니까! 안 맞는데요? 야 오쯔서 날렸어! 오쯔서 날렸어! 오쯔서 먹었다잉! 오쯔서 먹었다잉! 와! 질뻔했어! 마지막! 진짜! 꼴이 진짜 바로 앞에서! 아니 이씨! 귀엽다! 야 짱짱 누구야 짱짱! 대박! 대박! 아 말 안 시켜? 그래? 아니 나 말 안 시킬게 잘하자잉! 오케이? 야 모찌님이 잘해! 확실히! 지금! 나랑 짱짱은 끝났어! 짱짱! 우리는 끝났어! 언니 저희.. 아 1등 티사일 있으면 빨리 쓰세요! 빨리 쓰세요! 아 없어! 아니 방금 왜 틴키를 해? 아니 아니 아니.. 아니 왜 틴키를 해?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안 가? 아.. 아니 제가 졌어.. 일본만 졌거든 거의 내가? 맞지? 얘들아? 왜 틴키를 하지? 나 이미가 안 가졌다고.. 혹시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? 아 조심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배놓고 하세요 그냥 아 그럼 맵을 조금 쉬운 걸로 한번 해봤을 게 어떨까요? 맵을 쉬운 거요? 일단 그럼 한 판만 제가 예예예 굉장히 자비로우신 태카님이시기 때문에 예예 그럼요 한 판만 일단 인기 랜덤 이지 한번 해드릴게요 이지 아예 감사합니다 이거 쉬워요 이거 그냥 네모.. 그냥.. 운동장배배 운동장배배 아 이거 알아 대가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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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찍힙니다 조심하세요 기기도 남자 아 네 하하하하 차렷 연속 나 찍으러 달려 내가 이빨팔 날렸다 물팔이 날렸다 먹었다 먹었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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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치 먹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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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나 잘못둔 나 잘못둔 나 잘못둔 아니 잘못둔 거기 있다 아 무서워 나 잘못둔 나 뒤에 너 있다 아유 물팡 다 달렸어 물팡 다 달렸어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나일로 어렵다 이거 아 자서 빅사리 개웃기는 또뜨로 내가 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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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 좀 짜고 있으세요 작전 시간 제가 드릴게요 안녕 전자파끼기 오케이 전자파끼기 해주세요 네 모르는데 너무 귀여우시네 야 너 어른다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워요 내꺼야 나 겨눌지 마세요 나 겨눌지 마세요 이거 왼쪽 왼쪽 배 타야돼요 배 나요 네 네 와 백개 감사합니다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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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쟤가 나 밀었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나쵸 편하게 네 요구라니 아가가가 아예 끝났다니 되게 좋습니다 이거 슬로드하고 적어볼게요 먹구름 날렸어잉 아이고 이거 너넨이 날리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아아 시윤이가 잘하네 제 바울키 있어요 박스인데 구름 날려도 될까? 정전기 날려도 되니? 어 근데 나는 이거 쓰면 난 죽말고 어떤거요? 이거 나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는 그거 핀들핀거요 오케이 빠였어 아이고 아 이거 네 이제 먹기에요 이거 알겠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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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일단 우리 뒤를 늦게 아 이제 햇빛이 잘 안나왔나? 아 안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가 쓰냐고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쟤가 미안하다잉 똥똥 미안하다잉 미안하다잉 어 아이고 너무 춥다 아 이거 아쉽네 아 이거 잘했는데 아 이거 잘했는데 빠스 빠스다 아이 빼기 좀 어려워요 나 못갔거든 야 나한테 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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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공댕년아 아이고 미사일 으잇 으잇 아 아구 지금 미사일 날렸어 오케이 이거 외길 너무 어렵다 어 어 나수 이거 아는 맵인데 내가 아는 맵인데 나 이거 차이 너무 많아 혹시 그 정전기를 보내도 되겠니? 네 날카리 보낸다잉 나갔다 저 문이 네 날카리 또 날렸다잉 오케이 공격 성공했다 아 나를 우주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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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안 나오면 끝이야 아 이거 봐봐 아 매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이거 밀러서는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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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